봤어요? 3대3? 봐봐? 맞죠이봐? 3대3이에요? 네. 아이고 나는 3대2까지 보고 끝나는 것 같아서 방으로 들어왔는데 근데 한 골 먹었구나. 아이고 참. 오늘 교통에 대해서 얘기해요. 네. 교통, 한국교통, 베트남교통, 그 다음에 부산교통, 그 다음에 베트남그랩 이렇게 얘기합시다. 네. 아님. 네. 잠깐만요. 우선 한국부터. 한국 대중교통. 대중교통, 대한민국은 효율적이고 광범위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과 같은 도시는 잘 연결된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의 지하철 시스템은 청결하고 정시 운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속철도, 대한민국에는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한국고속철도라는 고속철도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 간 여행에 편리하고 빠른 수단입니다. 읽어주세요. 대중교통, 대한민국은 요즘 적기고와 범위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과 같은 도시는 잘 연결된 지하철,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의 지하철 시스템은 정결하고 정시 운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속철도, 대한민국에는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한국고속철도라는 고속철도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 간 여행에 편리하고 바른 산 수단입니다. 아, 네. 주요 도시의 지하철 시스템을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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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은 대중교통 알죠? 대중이라는 말은 여러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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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효율적 알아요? 효과 알아요? 효과 비슷해요 효과 효율 효율적이고 효율 효율은 좋다 광범위한 알아요? 넓다 이런 뜻이에요 광범위한 광범위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알아요? 갖추고? 가지다 갖다 갖추다 가지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갖추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네 심플하게 서울과 같은 도시는 잘 연결돼 연결 알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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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은 이거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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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함께 네 지하철 그 다음에 도로 택시 이렇게 등을 보유하고 보유하다 알아요? 보유하다 갖다 갖다 보유하 보유하다라는 말은 있다라는 뜻이에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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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이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주요 도시 주요는 뭐 중요한 뜻이에요 주요 중요한 네 지하철 시스템은 지하철 알죠? 네 지하철 알아요 부산도 지하철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청결하다 알아요? 정시 정시 이거예요 깨끗하다 아 네 깨끗하다 깨끗하다 생결하다 정시 정시는 알아요? 네 정시 알아요 이거 정시 한 후에 깨끗해요 응응응 오케이 정시는 뭐냐면 시간에 시간에 맞게 시간표대 이런거예요 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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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안 타봤어요? 안 타봤어요. 무산부터 소원까지. 빠른 속도에요? 고속은? 네 맞아요. 빠른 속도. 네트워크는 영어니까. 피엥벳 네트워크 뭐라고 해요? 네트워크. 피엥벳. 네트워크도 연결하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연결하고 똑같아요. 연결.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그물이라는 뜻이에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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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아니야. 시스템? 시스템 아니야. 시스템 아니야. 네트워크는 조금 달라. 네트워크? 왜 인터넷 네트워크라고 하잖아.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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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네트워크. 네. 그런 의미야. 도로도 인터넷하고 이렇게 보통 망이라고 하는데 도로망 이렇게 얘기도 해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간. 도시간 하면 도시 사이에 여행에 편리하고 빠른 수단입니다. 편리 알죠? 네.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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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 편리?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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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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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단은 방법. 방법. 네. 자 그러면 편리 해볼게요. 자오통은 교통이고 공공은 공공. 한국어 뭐 하나. 해통. 자오통. 공공. 공공 교통. 교통을. 해통이 효율이에요? 뭐 해통? 못 해통? 하나는 시스템. 시스템. 아 오케이 해통 시스템. 교통과. 롱론. 롱론. 롱론은 큰. 론은 큰. 넓은이죠. 네. 아 넓은. 그 다음에 팩 땀포. 도시들. 땀포. 도시. 아 도시. 네. 서울. 서울. 서울과 같은. 뉴 하면 서울 같은? 같은 뉴? 뉴. 아 네. 네. 서울 같은. 도시들은 시스템. 해통. 해통. 따오. 따오는 기차죠. 기차. 따오디엔. 따오. 따오디엔. 남. 기차. 세구이. 버스. 딱시. 도케노이. 연결망. 케노이가 연결이죠. 아 네네. 알아요. 좋은 연결을 가지고 있다. 해통. 따오. 옥다크. 산포. 광범위한. 넓은 도시의. 기차. 기차. 기차망은. 노티엥. 유명하다. 유명. 유명 도시. 네. 수삭세바. 덩지어. 덩지어는. 같은 시간? 정확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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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하는 걸로 유명하다. 용삭. 까오. 독. 용삭. 하면. 철도. 아. 철도. 네. 용삭. 철도. 까오떡. 하면 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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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고속. 고속. 한국. 고만.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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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네트워크. 아. 아. 망로이. 망이 네트지. 네트. 망. 롱. 롱. 네트워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독. 롱. 알려져 있다. 맨 보이. 이름. 보이. 이름. KTX라고 알려져 있고. 연결망은 고시간 넓게 연결돼 있다. 다일라. 이것은 있습니다. 봉진.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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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 편리. 편리하고. 빠른. 빠른. 아. 종대.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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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는 TNB에 먼저 읽어줘요. 네. 네. 세입. 세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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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카로 이동하는 공between 타카로 이동하는 차량은 나무 청소로 인평가를 사용하는 방법 이런 예전에서 개인의 공간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다 특히 내매한 기간을 알고 있습니다 타카로 이동하는 전기나 외제일을 사용한 차량을 사용하는 것에도 스프리어 aller선을 사용하는 것이다 한국에 대한 가산을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아이기 때문에 많은 스프리로 이동하는 것이다 세우와 세우는 없습니다. 세우와 세우는 여러 곳을 이끙니다. 세우와 세우를 이끙니다. 특히 세우와 세우와 세우는 또 다른 곳에 한국과는 굉장히 많은 것이었습니다. 탁지 오동, 고텔라모, 반데오, 각, 땀뽈롱 버스는 도시간 및 도시내 노선을 운영하는 인기있는 교통수단입니다. 고속버스는 다양한 지역을 연결하며 도시버스는 지역노선을 운영합니다. 택시는 쉽게 이용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적당합니다. 특히 짧은 거리나 야간 이동에 많이 사용됩니다. 자동차, 대한민국에서는 개인 자동차 소류가 끊으며 도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도시에서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버스. 버스는 도시간 및 도시내 노선은 운영하는 인기있는 교통수단입니다. 고속버스는 다양한 지역은 연결하며 도시버스는 지역노선은 운영합니다. 택시는 쉽게 이용 가능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적당합니다. 특히 잔풍 거리나 야간 이동이 많이 사용됩니다. 자동차, 대한민국에서는 개인 자동차 소유가 흔하며 도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도시에서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TNB 먼저 할게요. 세부잇 버스고 세부잇라모 풍첸. 풍첸이 아까 편리 라고 했죠? 편리하다. 포비에는 인기있는. 인기있는. 네, 인기. 네, 편리. 인기있는. 아, 풍첸. 교통수단. 풍첸. 뭐의 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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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리부. 노선. 중땀포. 아, 도시의. 도시의. 도시안에서. 아, 도시안에서. 네. 그 다음에, 치아깍 땀포. 도시노선. 도시 사이. 노선. 네. 그 다음에, 세부잇가오. 톡톡. 연결. 딱. 지역. 꾸복. 지역이죠, 지역. 지역. 지역후복. 네, 후복. 지역. 톡나오. 그 다음에, 쫑기. 세부잇. 담보. 후푸. 그러니까. 후푸라. 뭐라지? 해한 걸까요? 아, 후푸. 음. 뭐지? 홍보, 홍보. 다양한. 북부. 아. 북, 북,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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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 봉사예요. 응? 북부. 봉사예요. 봉사? 운영하다? 응, 운영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땅포, 후푸. 각주엔, 디아풍. 영결망. 디아풍. 노선, 지웅? 네, 풍. 네. 오케이. 탁시. 탁시 고상. 산? 고상? 아, 산. 바. 산. 지아는 쉬운. 야. 돈, 돈. 가격, 가격. 지아. 이거. 돈, 돈. 머니. 아, 돈. 네, 야. 지아. 프라이스. 네, 가격, 가격. 중, 도입, 바이, 창. 도입, 바이, 창. 장, 뭐예요? 창. 아, 쉽게 이용 가능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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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쉽지 않은 거. 아, 네. 오케이. 좀 더해. 그 다음에, 다일라. 이것은 풍챈. 도로, 도로 이동. 아, 이동. 네. 인기, 추엔. 포비엔. 인기 있는. 인기, 네. 네, 다일라. 마오, 벤, 댐, 폭. 댐, 야간. 밤밤. 밤. 네, 댐, 댐. 오토. 조, 능, 추엔, 지, 냥. 냥. 짧은 거리.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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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거리를.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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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시설 교통 시스템 중거리 교통 시스템 덕밭 젠 돗 핫 젠 잘 되어있어요 핫 젠 잘 되어있어요 구축 핫 젠 덕밭 젠 두 년 두 년 그런데 그러나 그런데 진짱 어떠죠? 딱지오통 교통이 진짱 진짱은 체중 오케이 문제 문제 깍당포론 큰 도시들 에서는 교통이 막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호텔라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한국어 볼게요 버스는 도시 사이 도시내 노선 알아요? 노선 노선은 뭐냐면 버스 버스 정거장 정거장과 정거장 버스는 정거장 있어요 네 거기 그거 노선이라고 해요 노선 정거장과 정거장 운영하는 인기 포비엔 교통수단 고속버스는 다양한 지역을 연결하며 도시버스는 지역 노선을 운영합니다 노선 지역은 아까 군복 군복지역 운영합니다 택시는 쉽게 이용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이거 상대적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비교 비교하다 비교해서 가격 지하 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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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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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짧은 거리나 짧은 거리나 야간 이동에 많이 사용됩니다 자동차 애인은 알죠? 개인 사람마다 개인 자동차 소유 알죠? 여기 보니까 소후 소후 가지다 가지고 있다 가지다 흔하며 알아요? 흔하며 보통이다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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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흔해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 오토바이 흔해요 아 네 제가 오토바이 있어요 도로 인프라가 인프라 아까 했었죠 하탕 하탕 중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구축되다 만들어져 있다 만들어져 만들어져 만들다 구축되다 설립되다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주요 도시의 교통체증 교통체증 교통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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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혼잡하다 아주 복잡하다 혼잡 물론 많이 자동차 네 자동차 많아서 안가 네 1시간 걸릴 거 2시간 걸리는 거 발생하다 알아요? 발생하다? 반체형? 나타나다 일어나다 어떤 일이 일어나다 이번엔 티잉베트 가볼게요 먼저 읽을게요 오토바이 오토바이는 특히 하노이와 호치민시 같은 도시에서 흔히 사용되는 교통수단입니다 짧은 이동 및 좁은 길 통과에 사용됩니다 사이클로 및 패디캡 일부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사이클로 승객 좌석이 있는 세발 자전거 및 패디캡이 짧은 거리 이동에 사용됩니다 시내버스 시내 및 도시 간 노선을 운영하는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비용 효율적인 교통수단이지만 운행 일정과 편의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티잉한 읽어주세요 오토바이 오토바이는 특히 하노이와 호치민시와 같은 도시에서 현지 사정되는 유통수단입니다 장분 위통 및 접은 길 통과에 통과에 사정됩니다 사이클로 사이클로 및 패디캡 인구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사이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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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곳이 있습니다. 비정 포즌 적힌 휴통 수단 있지만 운행 인정과 편의 성이 다른 수 있습니다. 네,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Xe máy, xe máy là một phương tiện giao thông phổ biến ở Việt Nam. Đặc biệt là ở các thành phố như Hà Nội và thành phố Hồ Chí Minh. Chúng được sử dụng cho những hành trình ngắn và để di chuyển qua các con đường hẹp, xe xích lô và xe đập 2 bánh. Tại một số khu vực truyền thống, xe đập 3 bánh có ghế ngồi cho hành khách và xe đập 2 bánh được sử dụng để di chuyển trong các hành trình ngắn. Xe bít công cộng, xe bít công cộng phục vụ cả trong thành phố và giữa các phòng phố. Đây là một phương tiện giao thông, chi phí hiệu quả nhưng lịch trình và mức độ thoải mái có thể thay đổi. Đây là một phương tiện giao thông phố biến ở Việt Nam, đặc biệt là ở các thành phố như Hà Nội và thành phố Chí Minh. Đây là một phương tiện giao thông, xe xích lô và xe đập 2 bánh, xe xích lô và xe đập 2 bánh. Đây là một phương tiện giao thông, chi phí hiệu quả những lịch truy và mức độ thoải mái có thể thay đổi. Đây là một phương tiện giao thông, chi phí hiệu quả? Đặc biệt. Đặc biệt. Đặc biệt. Đặc biệt. Đặc biệt. Đặc biệt. Đặc biệt nói là một phương tiện giao thông, chi phí hiệu quả? 알아요? 흔히? 흔히? 흔하다. 아까 했었죠? 흔해요. 보통. 보통. 많아요. 많다. 사용되는 교통수단입니다. 그 다음에 짧은 이동. 좁은? 좁은 알아요? 좁은? 좁다. 반대말 넓다. 반대. 좁다. 좁은. 넓은. 길이 좁다. 길이 넓다. 통과. 통과 알아요? 통과? 지나가다. 통과하다. 지나가다. 길이 있으면 통과하다. 사용됩니다. 사이클로. 패디캡. 패디캡은 뭐 잘 모르겠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전통적인. 전통 알죠? 전통? 예예. 전통? 전통. 전통. 전통 음식. 전통. TNB 비슷해. 전통적인. 시클로. 시클로라고 해요. 사이클로라고 해요. 시클로. 시클로. 이거 바퀴 세 개. 승객 좌석이 있는. 좌석. 이거 의자. 의자 있는. 세 발. 세 발은. 세 바퀴 자전거 이거예요. 바퀴. 세 바퀴. 바퀴 알죠? 바퀴? 바퀴. 오토바이 바퀴 두 개. 자동차 바퀴. 시클로 바퀴 세 개. 아 네네. 알아요. 자전거. 자전거 TNB 뭐예요? 자천거 셋업. 패디캡은 뭔지 모르겠고. 짧은 거리 이동에 사용됩니다. 시내버스. 시내는 알죠? 시외 시내 알죠? 네. 알아요. 시외버스. 시내. 시내비 도시관 노선 악화했고요. 운영하는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비용. 비용은 가격. 비용이 얼마예요? 네네. 네. 알아요. 소율적인 효과적인 교통수단이지만 운행 일정. 운행하다는 알아요? 운행? 운행? 운행은? 운행. 일정. 네. 리쥬. 리쥬. 운행. 일정. 편의성. 아까 했었죠. 편리. 편리하고 비슷해요.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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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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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같다. 반대는. 다른 사람. 네. 그런거. 다른 사람. 다르다. 같다. 아니요. 달라요. 이거예요. 편리. 편리. 보부 마무리 할게요.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세메인은 오토바이. 세메인은 훔친. 교통의 수단. 훔친. 보부 인기 있습니다. 인기. 네. 딱 빌라오 깍 탐포. 뉴 하노이. 같은. 뉴가 아까 같은이었죠. 뉴 서울.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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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쫍은 거리. 네. 짧은.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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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åde. 네. 그 다음 시클로 다음엔 나 Buenos Aires 완전자рет고 정보 fifty leader. 테니. 다이모쏘 구북지역, 지역의 교통수단이고 바가 3개죠. 바, 반, 그리고 개의자, 개는 의자, 개는 의자가 앉는 의자, 또 한각 하면 손님? 손님, 네. 네, 한각. 하이반덕 자전거. 하이반덕 수종 사용합니다. 대디추엔 정가칸는 짧은 거리 갈 때 사용합니다. 세이브이 공공, 공공버스는 세이브이 공공, 후쿠, 후쿠가 뭐예요? 노선? 네, 노선. 총당포, 지역 각당포, 도시강, 도시 사이에, 라일라 이것은 교통수단, 휴과, 효과 있는 효율적인 교통수단입니다. 휴과, 능, 릭, 진, 편리성, 편리성, 편리, 능, 릭, 진, 먹도 도이마이 편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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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한. 카카오이 뭐예요? 일정? 다를 수 있습니다. 카카오이? 카카오이. 학교처럼. 네. 오케이, 오케이. 네. 내일은 부산 교통하고 베트남 그렙 얘기해요 내일 교통, 지한통, 나이마이 여기 있어요? 아니, 내가 여기 조사했어 부산 있으니까 내일하고 그렙하고 같이 하면 돼요 네, 알아요 깜빡, 잘 자요 바이바이, 수고했어요 굿나잇